싱크림 유붐컴퍼니의 팀장을 맡고 있죠 김 팀장이라고 저 캐미는 열심히 일을 하는 빵 팀장님 해 주세요 직장을 일 olhaту 오면 평소화물에 준비한 대 리를 식사들도 없이 빵을 먹는 대이에요 캐릭터가 아주 확실하죠. 제 마음이요. 저는 대장님. 영어 잘하는 내생나 펀치 맨다. 머리에 뉴런이 된장? 비스백. 딸이가 지장을 입는 날비 탈출. 딸까봅! 날비. 아우, 너 심하게? 꿈미남 그런 인턴 역할이 바뀌었는데요. 바부도 잘하고, 뭔가 좀 얄미움? 소화 게임의 별도 중에서 가장 괜찮은 그걸 파기? 실수. 알겠습니다. 귀여운데? 아이고. 뭐 하신 거죠? 인턴님? 완벽해, 완벽해. 눈이 안 보여. 아주 이쁘다. 직장을 일고 신나. 할인되고 싶으니까. 일어나. 일어나. 안 일어나면 뽁 뽀뽀해버릴 거야. 이 아직도 잔아. 내일 감자 쩐 달려. 빨리 신나라. 할까? 네. 기운틀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맛있게. 일어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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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팬미팅. VCR 촬영 현장입니다. 와. 내 맘을 넌 넌 너에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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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약간 뮤비 같은 컨셉으로 이제 촬영하는 거라서 반갑기도 하고. 여기는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공간이죠. 유리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실전은 뚫려있고 우리 랜이 저를 너무 좋아하나봐요. 저만 계속 따라와요. 너무 웃겼어. 아 웃기지 너 계속 나 따라오니까 나 너랑 한 열 번도 만쳤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만들고 찍은 거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핫2 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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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진짜 팬들 생각하면서 밤을 지새웠기 때문에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오늘 준비한 거를 앞으로 다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서 우리 팬 러브분들이 모두 다 만족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잠꼬대죠.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기여해 주시기도 하셔서 제가 또 국물장 옷을 입고 춤을 추니까 우리가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저희 사랑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연 더 재미있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파이팅! 마인드! 즐거워 가도 Yeah 나의 기사가 되어 슬픔에서 구해낼 거야 Oh 날 위한 순서만을 외워줄게 내 사랑은 새해 나의 사랑은 네 편이야 아 아무리 험한 숲이라도 늪을 넘어 영원한 숲이네요 너와 둘이람 어디든 갈 수 있어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 좋아 날 위한 용기가 계속 피어나 It's alright It's alright 여러분들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진짜 제 눈에는 다들 너무 천사 같아요 저희와 같이 우리 여기 오셨던 러브 분들께서도 이 추억이 정말 오래오래 저희 류희스W가 오래오래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친구이 너무 너무 고마워요 다 great 날씨가 너무 고마워요 나름을 주는 나름도 서로가 서로에게 전국인 이유도 이 기계 끝에서 내가 아는 온 세상을 선물하고 다 할 말이 있어요 언제나 땡큐 저희 러브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에 너무 감동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러브분들한테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운동력이 되기 때문에 진짜 돌아가서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힘들 때마다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무대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꼭 나오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이 사랑해주신 것을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나 즐거웠어요 저희가 즐겁게 해드리는 팬미팅인데 저희가 오히려 기운도 받고 즐겁게 즐기다가 팬미팅이 끝난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하나 둘 셋 김치 고마워 여기까지 뉘이스트 W였습니다 감사합니다